1. 그리고 또 궁금한게 있는데 편의기에 또 그래도 개수로 많이 나오시는 편이잖아요 편의기에 초대됐다는 소식을 불렀을 때 정답다 아니면 아 힘들어 죽겠네 잘 먹어야 되는데 매니저님 성주씨 활동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요 저 좀 반가웠어요 아 진짜요? 진심 은채랑 얘기할 기회가 저기 많았어요 맞아요 진짜 반가웠어요 감동이에요 봉해 봉해 브라더치 잘 아줍니다 은채랑 카리나 서로 핸드폰 연락처 어떻게 저장했는지 궁금해요 오 헬로 아요? 어 전 모르죠 알아요? 제가 뭐라고 저장했는지 이건 뭔거 같은데 저는 나를 좀 큐티하겠어요 저는 유지민 언니 이렇게 뭔가 귀엽게 저장한 거를 언제 보고 That makes me pretty mad 하고 바꿔 하고 바꿔 하고 바꿔 하고 바꿔 지금은 조금 큐티해요 뭐예요? 저는 은채하고 옆에 젖병 버티콘이 있어요 저는 유지민 언니였다가 이유를 보고 하고 그 쌩이 언니로 귀엽죠 귀엽 쌩이 언니로 너무너무 노력하게 보인다 유는 근데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거의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진짜? 근데 사실 엄청 많이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언니가 저한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언니가 그럼 누구랑 저는 뭐하고 잘해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많이 하고 왔기도 하고 오 저도 연락 진짜 안하고 언니가 한 번 휘몰아치다가 한 번 휘몰아치다가 이렇게 와요 너무 휘몰아치다가 사라져요 맞아요 사라있나? 슬플 정도로 진짜 리콤 진짜 리콤 그런 것 같아요 휘몰아치다가 뭔가 생각날 때 응 생각날 때 생각날 때 너무 비즈니스 같잖아 너무 비즈니스 같잖아 그런 거 말고 그냥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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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쳤다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제 기준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하는 축인 것 같습니다 안녕 엄마 언어 덕분 그런... 간사 encont 화이iony 늑 enqu rath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